편입 영어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상 이상의 리얼 영어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는 저는 이열입니다. 편입 공부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계속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떤 영역을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얼 역습, 논리, 독해, 문법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리얼 역습 2.0 개강하면서 오리엔테이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궁금하진 않았어도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시간이 길지 않아요. 꼭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내용을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24년도 그러니까 25년 대비 강좌로 김형 편입에 런칭을 했고요. 이름은 이엘이고요. 그리고 수능 영어, 공무원 영어 강의하고 그리고 편입 영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수능 영어에서는 소위 말하는 골든 로드라는 걸 쭉 걸어왔었고 공무원 영어에서도 공무원 영어 온라인만 했는데요. 런칭하고서 1년 만에 전국 수석 배출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서 1등이 됐어요. 원래 이게 타수가 바뀐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맨 밑에서 시작해서 맨 위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시험에 맞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공부를 했으면 반드시 성적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다 보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리얼 역습인데요. 이게 뭐 어디 쳐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의 공부법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어쩌면 거꾸로 공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왔던 방식과는 역행하는 방식으로 제가 편입 영어 최고 효율, 최적의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마도 리얼 역습 2.0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나중에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상상 이상의 리얼 영어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 순서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궁금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 다루니까요. 자 근데 이게 여기가 제일 먼저 보이죠? 1.0을 예뻐해 주세요 라는 말이 먼저 들리죠?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2.0 강의를 시작을 하지만 1.0 강의가 이미 완강이 돼서 이제 오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1.0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내가 영어가 기초가 너무 없어서 정말 기초부터 해야지 라는 분들만 1.0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불필요한 강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강의가 편입 영어 합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1.0은 반드시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됐죠? 근데 만약에 1.0을 스킵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편입을 한번 시험을 보신 분들 편입 시험을 한번 받고 내가 어떤 정규 커리큘럼을 한번 다 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정말 소위 기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을 스킵해도 괜찮습니다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1.0을 꼭 들으시는 걸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1.0에 불필요한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됐죠? 두 번째는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문법 공부 그리고 독해하고 논리를 합해서 독해 공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하고 2.0의 차이 보통 1.0은 기초 강의에 해당을 하고요. 2.0은 기본 강의에 해당을 하는데 기초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봤을 때 문법의 경우에는 기초라고 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1.0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법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1.0에서 한 80%가 끝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을 안 보시게 되면 문법의 정말 많은 부분을 놓치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해의 경우에 1.0에서는 기초에서는 어떻게 문장을 읽느냐, 문장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구문 독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에서는 비중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내가 해석 방식 그리고 어떤 구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법 그리고 해석을 진짜 빠르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익히고 싶으신 분들은 1.0을 보셔야 됩니다. 2.0에서는 기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지문을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기초하고 기본 둘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입 영어를 1년 이상 했다 그러면 2.0 기본부터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내가 편입 영어가 처음 있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보지 못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1.0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자, 커버리즈 오브 1.0엔 2.0이라고 했는데 커버리즈는 커버, 덥다에서 나와서 이제 그 범위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1.0과 2.0에서 다루는 범위가 자연계 기준으로 99%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연계면 1.0 플러스 2.0이면 공부 끝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어휘하고 기출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도 다 해드릴 거니까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문계의 경우에는 자연계 99%다 그러면 인문계 기준으로는 1.0, 2.0이었을 때 인문계 기준으로는 이게 한 70% 정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합격 안정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문계 기준 70% 정도까지는 1.0, 2.0을 다 회독하시면 70%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 즉 7부 능선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제일 여러분들이 요맘때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내가 기본을 먼저 시작해야 돼? 아니면 단어부터 외워야 돼? 왜냐하면 단어를 너무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어도 내가 지금 강의를 듣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단어를 받아 적고 있는 건지 하고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단어 학습법 Importance of vocabulary 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단어가 사실 편입 영어에서 합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휘 총량은 글쎄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7,000 단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아돕니다. 남아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능 단어에서 한 1,000개 정도 더 하면 된다 요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편입 영어가 단어가 너무 어렵다던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그거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입문계의 경우에는 거기서 한 3,000 단어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3,000에서 많으면 5,000 단어 정도가 더 추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건 입문계가 자연계랑 비교했을 때 자연계 만점인 경우 입문계의 70% 정도 된다. 요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얼만큼을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 요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편입에 대해서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어휘학습이랑 조금 방향성이 반대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 건데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단어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아주 쉬운 단어들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1.0을 공부할 때 2.0을 공부할 때 그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나오는 단어들을 알고서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어 학습이 먼저 되는 게 맞습니다만 합격점이라고 했을 때 인문계와 자연계 마찬가지로 합격을 반드시 보장할 수 있는 단어에 15% 정도만 만들어져 있어도 사실은 1.0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있어. 뭐냐면 사람이 로봇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쉽게 MBTI로 얘기하자 그러면 P가 있고 J가 있는데 P하고 J는 곧 계획을 짜네. 계획이 없네. 이런 차이가 아니라 계획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불편하고 괴롭고 이게 강할수록 J고 그 다음에 조금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강할수록 P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여행을 가도 P는 아니 뭐 차? 놓칠 수도 있지. 뭐? 뭐? 그 음식점 못 갈 수도 있지. 이런 마인드가 좀 큰 거고요. J의 경우에는 이 차를 놓치면 그 뒤도 놓치니까 큰일 난다. 이렇게 되니까 계획을 좀 더 짜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J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당장 이게 시험을 봤을 때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큰일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인생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앞에서 P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J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15%만 알고 있잖아? 그럼 무서운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로 갔을 때 40%만 알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7, 80%를 알고 있던데 나는 40%밖에 모르네?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경험상 합격하는 친구들은 이 앞쪽에 어휘 학습이 많더라 라는 게 일반적인 학습론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배우는 내용이 좀 적을 때 조금 쉬운 내용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단어 학습을 많이 해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접근법이고요. 됐죠? 여러분이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합격생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합격생을 만들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때는 사실은 단어가 조금 적어도 이 내용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인겁니다. 저는 알겠죠? 그게 선생님 왜 효율적이에요? 기왕 할 때 단어를 많이 외워놓으면 처음에 많이 외워놓고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뭐냐면 편입의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는 논리이거나 아니면 어휘 문제 몇 개 그 다음에 독해 몇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정말 어려운 단어로 당락이 결정되는 그 진짜 어려운 단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 단어들이 중요한 거지 정말 어려운 단어들은 사실 우리가 학습하는 양에 비해 출제되는 양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그걸 열심히 외워놨잖아? 그게 끝까지 기억이 날까? 그게 내 문제의식인 거예요. 됐어요? 3.0 끝나고 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보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외워놓은 지 한 8개월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 학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8개월 전에 외웠던 단어가 시험장에서 분명히 기억이 날 것이냐. 이게 제 문제의식인 거죠. 휘발성이기 때문에 기본 어휘를 먼저 하고 진짜 어려운 단어들은 좀 뒤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나는 그러면 못 버틸 거고 나는 너무 무서울 거고 나는 너무 힘들 거야. 그러면 단어를 여기서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 보세요. 알았죠? 단어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사실 모든 언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알겠죠? 다만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돼서 효율적인 수험 생활에 조금 안 도움이 될까 봐 높아심에 이렇게 가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어휘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내놓느냐라고 하면 결국 어휘 학습의 끝은 크로스 리딩이라는 거예요. 크로스 리딩이 뭐냐면 크로스 체크하고 리딩이라는 말을 합해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1.0에서는 논리 학습에서 크로스 리딩을 하고요. 그리고 2.0에서는 독해 역습에서 크로스 리딩을 합니다. 크로스 리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먼저 한국말 지문을 줘요. 한국말 지문에서 여러분이 그 한국말을 읽으면서 그 한국말에 있는 지문에 있는 단어들 중에 영어로 안 떠오르는 단어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그 단어가 뭔지를 지문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도 읽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문 안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크로스 체크하면서 읽어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단어장으로도 물론 단어를 외워야 되겠지만 크로스 리딩으로 단어를 외웠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기억이 잘 나.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고 합시다. 스토리텔링으로 그러면 그 이야기가 오래 기억이 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정보들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낱말로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오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단어장 학습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게 휘발성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시험에 많이 나오고 독해에 많이 나오는 기본어휘들, 중요어휘들, 필수어휘들은 지문 안에서 이 단어들을 확인해서 읽는 거가 정말 오래 기억에 남고 쉽고 빠르고 그리고 재밌어요. 됐죠? 그래서 2.0에서는 이 크로스 리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독해 역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이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문법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문법 공부를 일단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입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만약에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여러분이 났다면 문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요건 하나 확인하고 가자. 문법을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내가 갈려는 학교는 문법 문제가 적거나 문법이 안 나오는데요인 거면 여러분은 땡이에요. 그러면 문법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문법이라는 거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 공부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그 문법에 맞게 해석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방법은 3단 문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형태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니? 또 하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능을 하니? 그 다음에 의미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니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가정법이라고 해볼게요. 가정법은 어떤 형태를 띠냐면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원형의 형태를 띠어요. 됐죠? 어떤 기능을 하냐면 사실과 반대되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기능을 해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뭐뭐라면 뭐뭐일텐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참 쉽죠? 됐어요? 모든 문법을 그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보통은 여러분들이 빠르고 쉽게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빠르고 쉽게 풀려면 포인트가 중요하지.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열심히 문법 공부를 확 끝내버리고 문법 문제를 빠르게 풀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포인트라는 게 결국은 이 두 개예요. 어떤 형태가 어떤 기능하니까 그러면 답은 뭐다거든요. 됐어요? 자, 근데 이 세 개를 배우나 이 둘을 배우나 공부량이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게다가 이해의 속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포인트만 잡으면 이 두 개만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게 쓰이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맥락을 틀어서 문법 문제를 내면 틀리거나 아니면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문법이 사용된 문장을 못 읽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됐죠? 근데 봐봐. 이 세 개를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빠른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의미일 땐 이런 기능이니까 이런 형태를 쓰는구나 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해석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법을 빨리 풀고 싶은 것도 혹시 그것 때문 아니에요? 뒤에 독해가 기니까 문법 빨리 풀고 독해를 오래 봐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문법을 해석하고 앉아있니? 문법을 그냥 풀고 어휘랑 문법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쫙쫙쫙 풀고 뒤에 독해를 열심히 읽어야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근데 그것도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틀린 거예요. 뭐? 나는 어차피 독해를 잘 못하니까 독해를 길게라도 봐야겠어. 오래 걸려서라도 봐야겠어. 나는 독해가 느리니까.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편입에 성공하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학교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편입한 친구들을 봤을 때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그걸 통과해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학교 타이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교로 옮겼어 라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어떤 통과 의뢰로서 남들이 쉽게 통과할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 경험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학교까지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칭찬해주고 더 인정해주고 하면서 뭐 자존감이 계속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완전히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게슈탈트 붕괴가 와요. 왜? 나는 분명히 시험을 통과해서 분명히 전혀 다른 존재가 됐는데 실제로 나는 영어를 잘 못해 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어요? 바짝 그냥 외워가지고 공부해서 붙어서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지만 어떻게 시험은 붙었다.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자, 근데 봐봐. 이게 만약에 너무 쉽고 이것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거면 그거 좋아요. 왜냐하면 수험생이니까. 어쨌건 최종 목표는 1차 목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 합격이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면 안 하는 게 바보인 거야. 그래서 저는 문법은 독해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강의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문법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문법이 약한 사람도 문법이 문제를 잘 풀지만 해석이 약한 사람도 2.0에서 정말 어떤 그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빠르고 재밌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은 독해가 시작되는 문법 독시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0에서는 독시문 1.0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문법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2.0에서는 실제로 독해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정말 많이 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법은 반드시 수강하셔야 된다.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 I can read 나는 읽을 수 있어요. 읽기 위해서 문법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편입 영어에 나오는 문법이 진짜 막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고 어디 구석에서 나오고 그런 문제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법은 한 80%에서 90%의 문법은 해석과 직결되는 문법들만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수님들도 예전에는 편입이라는 게 어떤 자격시험 자격시험 어떤 자기 증명 같은 시험이었어요. 너 우리 학교 오고 싶어? 우리 학교 들어올 거면 이 정도 공부는 하고 와야지 라는 약간 징벌적인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휘도 2만 5천 어휘 문법도 정말 이렇게 두꺼운 문법책 독해도 정말 막 어려운 그런 독해지문 정말 징벌적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수님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게 결국은 대학이 살아남는 길이다 라는 거를 지금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뽑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렵지만 결국은 문법도 어휘도 논리도 독해도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을 수 있느냐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어떤 영어로 된 문장이나 표현에서 올바른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느냐 이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읽을 수 있는 문법이 돼야 된다. 됐죠? 들어오시기 전에 2.0이 만약에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무료 특강 해놨어요. 동사 특강하고 접속사 특강 이게 1시간에 끝나는 80% 문법이고 이게 90분에 끝나는 접속사 문법이에요. 이거 두 개만 해도 사실 편입영어 문법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듣고 들어오셔서 문법은 독심은 1.0 2.0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독해를 어떻게 할 거냐 독해는요 소위 말하는 그 편입의 정말 가장 중요한 꽃에 해당하는 거죠. 논리 그리고 독해 얘가 합격을 결정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독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는 조금 의견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타입인지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정말 필요한 부분만 딱 읽고 필요한 답만 딱 찾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를 찾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만 빠르게 읽고 싶어. 빠르게 읽어서 전체를 다 읽으면서 좀 보통 고득점을 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전체를 다 읽고 정말 빠르게 읽어서 같은 시간 안에 남들보다 두 배 이상 읽고 정확하게 답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배워요. 독신문은 문법인데 여기서 구문을 다루고요. 2.0은 문법에서 나오는 구문 그냥 구문하고 달라요. 문법에서 나오는 구문 포인트 독해가 되겠죠. 그리고 독해 역습에서는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찾는 법 그리고 전체를 어떻게 빨리 읽는지 찾는 법 아 그거를 빨리 읽는지를 익히는 방법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독해가 가능해집니다. 빠정 이에요. 됐죠?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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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어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면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99%가 끝난다 했어요. 자연계 논리 기출을 당장 건드릴 수 있을 정도의 논리력과 함정을 피하는 능력 여기까지를 2.0에서 다 다루고요. 인문계다 그러면 여기가 70%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3.0 가셔서 나머지 부분을 더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올라가야지 그냥 인문계랑 자연계는 다르니까 인문계는 인문계용 기초가 있고 자연계는 자연계용 기초가 있고 아니에요. 아시겠죠? 같은 걸 물어봅니다. 같은 취지로 문제를 냅니다. 알겠죠? 다만 자연계는 함정이 조금 적은 거고 인문계는 거기서 과한 함정들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서 빌드업이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문법 독해 논리에 대해서 2.0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처음 편입을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12월 달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1월 2월에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3월 어떤 분은 6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건데 결국 몇 달 동안 봐야 된다 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한 시점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끝내는 시점까지를 그 기간을 3등분을 하십시오. 알겠죠? 3등분을 하세요. 어, 뭐야 이거? 3등분을 하세요. 그래서 3등분을 했을 때 여기를 파트 A로 보고 얘를 파트 B로 보고 얘를 파트 C로 봐야 되는데 됐지? 파트 A의 경우는 결국은 결국은 기본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성격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알겠죠? 그리고 파트 B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가는 경우입니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성적이 올라와야 돼. C는 시험에 적응해가는 완전히 시험과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정말 풀어서 기출에서 합격점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기출의 변형들이나 예상 기출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구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리얼력습 2.0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자 인문계의 경우에는 요기입니다. 됐죠? 요기가 2.0이에요. 인문계들은 자연계들은 요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인문계다 그러면 내가 인문계다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을 나눠서 1.0하고 2.0을 합해서 3분의 1이니까 한 5분의 2 정도로 끝내줘야 돼. 5분의 2 정도 기간을 시간을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연계다 그러면 사실 요기 요기에 절반 이상을 써도 되죠. 한 3분의 2까지도 써도 돼요. 시간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몇 달 안에 끝내야 돼요. 몇 주 안에 끝내야 돼요.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시간의 비율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왜? 몇 달 이래버리면 아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남아있는 기간이 예를 들면 6개월인데 기초를 3개월 보겠다. 그러면 안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입영어에서 필승할 수 있는 전략 리얼 역습 2.0이 될 거고요. 여기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이 완성되고 그리고 편입영어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수준까지 여러분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강의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잘 선택하셔서 저랑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저랑 같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김영 편입에 온라인 수업만 하죠. 온라인 강의만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김영 편입에서 제 강의 자체가 온라인만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하고 있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딱히 신경 쓸 현장 강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온라인 수강생들의 니즈에 최대한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인스타 팔로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김형편입 교수카페에 주기적으로 글이나 아니면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랑 소통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저 그렇게 성격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문하는데 뭐야 왜 또 질문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팔로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수강생과 100% 마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즐겁게 공부해서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편입영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요. 저는 이여입니다. 고맙습니다.